재성 씨! 재성 씨, 나 안 잡아봐라! 예림이! 아니, 예림이! 아니, 예림이! 아니, 근데... 재성 씨! 네가 더럽다고 그랬니? 재성 씨! 그만해, 이 도라이야! 예림이! 난 너무 신나! 예림이! 예림이! 내가 문제라낼까? 뭔데요? 마누라가 왜 마누라는 줄 알아? 글쎄요? 마! 놀아! 마누라야, 예림이! 예림이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 너를 좋아해! 재성 씨! 나도 문제라낼까? 그래, 덤벼! 예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콩이 있는데 무슨 콩인지 알아요? 우리 예림이가 좋아하는 콩이라 그게 뭘까? 홍콩! 출발이야! 예림이, 출발이야! 예림이! 난 오늘 기장이 될 거야! 비행기 출발합니다! 이 비행기는 예림이의 집을 거쳐서 홍콩으로 직항하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옷을 모두 벗어주십시오!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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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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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숨어! 빨리! 빨리! 예림이, 왜 숨어? 여보! 대가를 치고 오라고! 새로운 상황이야? 남편 왔어, 이 새끼야! 여보! 여보! 아, 숨어! 뭘 잠전이야, 잠전은! 여보! 아, 이거 어떡해! 어디에 숨겼어? 뭐, 뭐, 뭐를? 어? 어디에 숨켰냐고? 뭘 숨겨? 내가 직접 찾기 전에 빨리 말해! 뭘 숨겨, 숨기기는! 어, 여기에 숨겼구나! 아니야, 뭘! 아니야! 어! 여보! 여보! 잘 못했어! 이거 봐! 여보! 왜야! 이거 봐! 내가 이 접시 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 접시 사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저기... 잠깐! 내가 접시를 핑계고 중요한 걸 놓쳤네! 여보! 여보, 잘못했어! 중요한 걸 놓쳤어! 여보! 제가 잘못했어! 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 주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 주전자를 사지 말라고 그랬지! 처음 뵙겠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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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접시 왜 샀어? 쓰지도 않을 거면서 몇 십만 원짜리 접시는 왜 샀냐고! 아! 지금 이 접시를 안 오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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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러! 여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후. 아니, 이런 그릇이라도 내놔야. 저기 손님들 왔을 때 우리 무시를 안 하지. 이게 다 허세야. 허세! 남들 보여주려고, 사람! 아닙니다. 예림이는 주로 저한테만 보여줍니다. 여보, 근데 이 사람 안 궁금해? 말 돌리지 마! 말 돌리지 마라고! 됐고, 당장 환불해. 당장 환불하라고!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몰라, 당신? 뭘? 당신이 맨날 나 외롭게 하니까 내가 그릇이라도 모르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야, 어? 너 지금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자 한 번!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보, 어찌됐든 간에 나 이거 그릇 환불 못해. 나 절대 환불 못해. 이게 어떻게 살 건데? 내가 뭐라 대표님한테 이렇게 지친다. 지쳐! 예림이, 난 절대 지치지 않지. 고고! 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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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해야. 이거 오해야. 아니야. 이 아저씨 뭔데? 이 아저씨 뭔데 내 쇼핑을 건드려! 내 거 줘요! 내 물건 달라고요! 아니야. 니 물건을 치우면 내 물건이 곤란질 수도 있어. 아, 빨리! 아, 착한 어린이 사이란 말이에요! 넌 지금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예림아, 예림이! 여름 좀 말려봐요! 아, 빨리! 일로 와, 이놈의 시키야! 일로 와, 이놈의 시키야! 일로 와, 이놈의 시키야! 일로 와! 너! 엄마가 이 접시 쓴 거 봤어, 못 봤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환불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산 거 그릇들 다 환불하면 될 거 아니야! 하도 고함 질렀더니 출출해 죽겠다! 라면이나 하나 먹어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서프라이즈! 이거 봐! 이거 봐! 여보,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세제 살 때 리필용으로 사라, 이랬지!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텀블러 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텀블러, 아니 텀블러 아니야! 텀블러 아니야! 텀블러 아니야! 텀블러 아니야! 텀블러 아니야!